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전남 해남군 산이면 농가 주변의 야생조류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최근 산이면 철새도래지인 금호호에서 야생조류 40여 마리를 검사한 결과 쇠오리 2마리와 흰뺨 검둥오리 1마리에서 H5N6형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고병원성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금호호는 고병원성 AI가 확진된 해남 산이면 산란당농장과 15km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주변 6개 농가의 닭과 오리 21만 마리에 대해 AI 임상검사를 진행했지만 추가 감염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